여러분들 저는 아이돌 그룹 빅톤이라는 팀에 소연 활동을 하고 지금은 공 공무 중인 상병 강승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우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일명 지승현으로 그랑템 지승으로 육병 2사원학교 학교에 소속으로 있는 일명 지승현입니다. 자 그럼 첫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지 아니 안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나보다 사랑을 전하지 않게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않으려면 나 내 맘대로 내 세상 밤이 오면 사고가 나야 내게 쓸만한 옷들과 여행이 생기지 않으려면 나 내 맘대로 내 세상 내게 쓸만한 옷들과 여행이 생기지 않으려면 나 내 맘대로 내 세상 내게 쓸만한 옷들과 여행이 생기지 않으려면 나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게 해 내 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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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바보같이 짓는 날을 바보같이 짓는 날을 주에서 우린 좋지 아니않가 바람의 유리를 태워 속에 우리 가슴이 생겼나 여기 우린 웃기지 않을까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린 헤어졌으니까 그댈 저인 Autumn 우리 가슴이ella 그 여 действ이 나는 나를 바보같이 지낸 나를 그래도 너는 좋지 않을까 강불에 넘친 눈물 속에 우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우린 웃기지 않는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버티지 않는가 우리가 들어갈 세상 나의 나를 바라보같이 복 많이 받지 마 칠편을 시작해 정국은 없지 않음